이 노래를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처음 들어봤거든요. 처음 보는 나라는 곡이에요. 이 노래를 또 작곡하신 게 은정신 선배님이라 이렇게 앞에서 불러드리는 것도 불러보는 것도 좀 떨리긴 하지만 잘 해보려고 합니다. 기대 많이 하지 말아 주시고요. 그러면 불러드릴게요. 저것도 내가 쓴 곡인데. 아 진짜요? 봉태규가 그런 거? 아니에요. 삼촌이 안 쓰신 노래가 어디 있어요. 그걸 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. 그게 더 빨라. 잡상인이야 아주. 이게 봉태규 선배님한테 준 거예요? 논스톱 때? 논스톱 열심히 봤다니까요. 널 바라보는 순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됐을 때 두근거려오는 너와 눈 마주치는 순간 피해버리는 내 떨림에 나도 놀라서 얼버무리는 내 모습이 너에게 보여준 나의 유일한 마음 말을 하려 해도 막 뒤엉키는 준비한 고백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답답한 내 모습 널 사랑하기 전 나만큼만 우연히 친구 만날 때처럼 만큼만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너만을 위해 꼭 해주고 싶던 말 사랑해 그리니 그리니 에너지 그리가 그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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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그리니 이情況 아무리